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친 경쟁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경쟁력도 아니고 어떤 경쟁력? 미친 경쟁력. 엄청난 경쟁력이죠? 그래서 일단은 최고 레벨의 경쟁력 전에 그냥 일반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치는 떼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이 경쟁력도 타고나는 부분도 많아요. 농구 얘기를 들어보면 쉽죠? 농구에서 키가 만약에 극단값을 생각해서 3m, 3m인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썰렁썰렁 걸어가서 링 앞에 서 있으면 정말 높게 패스해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냥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좀 극단값인데 아무튼 이렇게 키가 커서 경쟁력이 있다. 여러분이 많이 먹어봤자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타고나는 부분이 좀 크죠. 그 다음에 유전자도 있고 후성 유전학도 있고 그래서 DNA에 따라서 여러분의 능력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경쟁력이라는 거는 모두가 노력한다고 또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배제하고 아 이거는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정하고 그러면 노력으로 가능한 경쟁력이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인 게 꾸준함이죠. 졸구.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그거 누가 몰라. 그럼 저는 항상 대면죠. 그거 모르시지 않는데 왜 안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드려서 이 얘기를 듣고 만 명 정도 보시니까 50명 정도는 또 나도 꾸준하게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게 만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따가 미친 경쟁력을 얘기해서는 다섯 명 정도는 나도 미친 경쟁력을 가져보고 싶다. 이렇게 결심을 해서 시도를 한번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함이 되게 진부한 말 같고 뻔한 말 같은데 꾸준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여러분 꾸준함의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꾸준함이 어떻게 경쟁력이 되는 거냐면 뇌과학이랑도 상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꾸준함은 데이터예요. 데이터. 과거에 내가 한 거가 차곡차곡차곡 남기 때문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뇌과학이랑 상관이 있냐? 여러분 이거는 너무 많이 드러난 사실들인데 여러분 우리의 뇌는 불확실성 이런 걸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오류를 많이 범하죠? 이야기 짓기 오류. 그러니까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패턴.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 뇌가 미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무식 중에 필터링을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뇌가. 그걸 못해서 생기는 질환이 조현병이에요. 너무 많은 게 필터링 돼야 되는 게 안 되니까 헛게 보이고 망상이 보이고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너무 괴롭죠. 너무 괴롭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뭔가 예측이 가능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측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야기, 스토리텔링, 구조, 패턴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췄을 때 꾸준하면 어떻죠? 이야기가 한결같잖아요. 벗어나지 않잖아요. 꾸준하다는 말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엄청난 신뢰감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상상을 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저거에 대해서 저렇게 꾸준했어? 그러면은 다른 거 모든 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거랑 비슷한 분야는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럼 이 사람은 꾸준하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추론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꾸준함 자체는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엄청난 경쟁력. 근데 다 안 꾸준하죠. 생각보다 어렵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꾸준하다는 거는 또 뭐가 있냐면 메타인지가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 나 뭐 하고 싶어. 꾸준하고 싶어. 예를 들면 뭐 쉬운 거 해볼까요? 달리기를 10km씩 매일 뛰고 싶어. 첫날 뛰면. 기분 좋아. 내일도 뛰면. 기분 좋아. 아리백입니다. 못 뛰면. 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5km로 줄였던가? 아니면 10km 뛴 날? 아니면 그렇게 자기가 패턴을 짜야죠. 10km, 10km 두 번 뛰고 하루는 쉰다. 근데 보통은 이런 생각은 못해요. 10km, 10km 뛰고 하루 쉬었으니까 망했다. 이제 다시는 나는 꾸준하지 못하다. 이렇게 염세주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이러면서. 그냥 이게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메타인지가 높아야 그것도 꾸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꾸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요즘에 건강을 어떻게 챙기냐. 운동은 요즘에 달리기를 하면은 힘든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게 있어요. 제가 운동 신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나쁜 편이에요. 저는 하위 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죠? 항상 걷기. 왜냐하면 걸으면은 좀 뭐랄까. 러닝 안 신어도 언제든지 걸을 수 있거든요. 고약관님 구두 신어. 그러니까 구두 같은 좀 편한 신발 있잖아요. 구두 모양인데. 고약관님 그런 거 신을 때도 우리. 저도 좀 이렇게. 뭐랄까. 운동화가 아니라 좀 그 캐주얼한 신발 이런 거 신었을 때도 그냥 걷기는 쉬우니까 달리기는 좀 빡세죠. 그런 거는. 언제 어디서든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시 최소 40분 혹은 한 시간 걷기로 바꿨고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이 저를 엄청나게 건강하게 만들어졌죠. 그냥 여러분 간헐적 단식도 내가 어떤 상태. 여러분이 막 저체중이고 저혈당인데 간헐적 단식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좀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됩니다. 꾸준하다는 거는 메타인지가 높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신뢰 있고 메타인지 높으면 뭐 얘기 다 했죠. 이것만 돼도 여러분 일반 경쟁력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근데 못 하시는 거죠. 이것만 해보려고 일단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미친 경쟁력으로 가보겠습니다. 미친 경쟁력. 어떻게 하면 미친 경쟁력이 되어있습니까? 그럼 꾸준한 플러스 뭐가 됐냐. 꾸준한 플러스 의식의 의식. 의식적 노력할 때 의식. 왜? 그냥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좋은 예를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매일 같이 봐요. 뭐가 바뀔까요? 생각보다 안 바뀌어요. 왜? 의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유튜버라도 진짜 내가 의식적으로 보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근데 멍 때리듯이 듣고 그냥 좋은 말이니까 듣는 게 낫겠지. 이러면 일단은 일반 경쟁력까지는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리마인드를 하니까. 근데 의식적으로 듣는다는 건 뭐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아웃풋을 만들겠죠. 단순히 이거는 요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를 실천해 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똑같이 유튜브를 꾸준히 보는 사람이 있고 책을 읽는 사람. 누가 더 경쟁력이 높을까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실험을 해봐야 알아요. 근데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죠. 책 읽는 사람이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의도적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책은 떠먹여주지 않잖아요. 유튜브는 틀어놓으면 줄줄줄줄줄 들어오잖아요. 책은 내가 진짜 머리 짖근짖근 해가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독서를 그렇게 강요. 실제로 뇌파를 보면 어때요? 완벽한 곡을 써놨죠? 인강을 볼 때 여러분 뇌파는 윙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죠? 멍 때릴 때랑 비슷한 뇌파가 나옵니다. 의식적으로 머리를 쓴다는 건 매우 힘든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친 경쟁력을 만들고 싶으면 꾸준한데 거기다가 뭐랄까 짖근짖근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피곤함 이런 게 있으면 왜 미친 경쟁력이 되냐?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 물리적으로 단순히 그냥 시간 오래간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진짜 뇌세포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럼 어떻죠? 무의식 영역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무의식적으로 잘해요. 어마어마한 미친 경쟁력이죠. 우리의 뇌는 여러분 의식하면서 처리하는 신호랑 무의식 때 처리하는 신호랑 그 양 자체가 스케일이 달라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저는 예를 들어 유튜브를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뭐가 흐름이 가고 뭐가 좋은 포인트고 뭐는 우리도 배워야겠다 보는데 엄청나게 빨리빨리 보죠. 저는 2배속으로 정말 많이 봐요. 유튜브를요. 왜냐하면 그거를 그 다음에 스킵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그거를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좀 좋은 점을 꼭지를 뽑아내려고 그 다음에 트렌드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2배속으로 정말 많이 봅니다. 2배속으로 그 다음에 글도 그렇게 많이 보고 글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제가 책을 꾸준히 읽은 지 진짜 꽤 오래 됐거든요. 책 읽는 건 되게 쉬워요. 옛날에 저도 막 꾸역꾸역 읽었어요. 막 진짜로 한 10년 전에는 막 잘 못 읽고 막 꾸역꾸역 읽었는데 한 10년 한 몇백 건 한 진짜 한 천 권 읽으니까 살면서 그냥 잘 읽혀요. 그냥 이 책이 핵심이 뭔지도 잘 알겠고 이 책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 그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특히 저는 이걸 어떻게 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연결시킬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이거를 이거를 근간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막 기가 막 기가 막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막 일이 척척척척 되는 게 아니라 또 언제나 스펙트럼 의식 무의식이 섞여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막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졸고 해갖고 이게 어느 정도 최하가 되면은 옛날에는 의식이 3 아니 의식이 7 무의식이 3이었으면 이게 막 의식이 4 무의식이 6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에 의해서 여러분이 막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게 계속 유지된다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미친 경쟁 그래서 뭐예요 운동도 여러분이 그냥 헬스장 가갖고 저는 이제 다시 좀 코로나 끝나면 헬스장도 가고 싶은데 그러면 또 선생님 모셔갖고 배울 거거든요 운동을 그 전문가들이 말하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근육을 만들고 싶으면 똑같은 것만 계속하면 안 돼요 그 중량을 늘려 나가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맨몸 운동도 그게 맨몸 운동은 여러분 내가 옆길 이런 걸 안 쓰니까 뭐 이렇게 늘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 근데 좋은 책 많아요 맨몸 운동 책 보니까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팔굽혀펴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하중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모양을 바꿔가면서 해서 그렇게 또 하중을 늘리더라고요 역시 똑똑한 분들은 많아요 진짜 공부를 계속 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 실력을 올리고 싶을 때는 똑같은 노력을 하면 안 되고 뭔가 계속 조금씩 더 압박을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를 프레셔를 줘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미친 경쟁력이 생기죠 생깁니다 하면 생겨요 저는 뭐라 그럴까 이런 팔리는 글쓰기 상업적 글쓰기는 저는 진짜 잘해요 저 글쓰기 맞춤법을 잘 몰라서 지금도 잘 모르는데 누구보다 글쓰기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글쓰기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 보면은 늘어요 여러분 이게 근데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튜브만 너무 보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일단은 유튜브에는 막 그래요 유튜브에도 좋은 정보 많죠 잘 어떤 게 요약이 됐으면은 좋은 정보가 되죠 특히 시각적인 거 뭔가 움직이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 거 뭐 유튜브가 책보다 압도적으로 좋죠 근데 여전히 책에 좋은 정보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은 유튜브라는 거에 기본 퀀티가 어디서 나오는 건데 기본 쪽 근간이 다 책이에요 아니면 어디서 써야 된 기사라든지 요즘에는 뭐 유튜브로 다이렉트로 오는 경우도 많지만 뭐 언젠가 시간이 100년 200년 지나서 유튜브가 일반 책보다 아니면 영상 매체가 책보다 정보 전달 양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언젠가는 근데 지금 제가 말하지만 유튜브에는 사족이 진짜 많아요 사족이 진짜 많고 이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큽니다 특히 어려운 지식들은 어려운 지식들은 왜? 고수들이 유튜브를 안 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은 근데 뭐 많이 띄워두셨지만 여전히 유튜브를 안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언젠가는 유튜브가 진짜 그 책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책 그 다음에 또 이 공부를 접근하는 방향성에서 노력의 정도 유튜브는 잘 활용해야죠 출퇴근할 때 듣고 설거지할 때 듣고 운동할 때 듣고 그때 책 못 읽잖아요 근데 그럴 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때 들으면은 너무 좋죠 책은 상대도 안 되죠 그때는 그때 또 오디오북 듣는 것도 괜찮아요 또 오디오북도 한계가 있죠 미국이 아마존이 좋은 게 웬만한 책은 오디오북으로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또 우리나라를 욕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은 시장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보시고 경쟁력을 쌓으실 분은 일단 거기까지 올리시고 거기다가 조금만 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프레셔를 본인한테 줘가면서 그냥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가 몸에서 일어나게 해서 완전 다른 사람이 돼도 그러면 또 거기서 새로운 게 보이거든요 그럼 또 그때 또 그 수준에 맞는 경쟁력을 키우고 또 미친 경쟁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1년에 저 사람 연봉이 1억이 넘지? 그러니까 세후 세후 막 그러니까 세전 말고 저는 이제 삼성 다닐 때도 세후 연봉은 1억 넘고 근처에 가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월천 월천을 이렇게 다 떼고 번다는 사람 보면 저 사람들은 나는 대기업 다니는데도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뭘 하는 거지?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기업 다니고 나와서 일도 하고 재사업 하면서 화학적 변화 인생에서 화학적 변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뭘 해도 돈은 많이 벌일 자신은 있어요 어떤 분야에 들어간도 공부하고 거기에서 경쟁력이 무엇인가 따져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저는 팔 줄 알기 때문에 저는 제품을 팔 줄 알기 때문에 B2B는 정확하게 구분할게요 B2B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마케팅이 아니라 네고시에이션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일반 B2C 마케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많이 자신 있어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제 레벨에서 옛날에는 돈 천만 원 어떻게 벌지 그거는 저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벌하면 다시 벌 수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다시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그냥 몸에 체화 시켰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단순히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내적 충만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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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은 내적 동기가 가득한 거예요 돈도 중요하고 돈은 좀 가시적이어서 제가 돈 얘기 앞에 해드린 건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행복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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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이네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도 거기서 좋은 거를 발견해낼 수 있다 이거는 경쟁력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미친 거죠 대단한 거죠 저는 조금 그런 걸 알아가고 있어요 아 이게 정말 하기 싫은데 여기도 배울 게 있구나 이런 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수준에서 경쟁력을 또 미친 경쟁력을 쌓고 싶어요 그걸 여러분이랑 공유하고 싶고 저도 하기 싫은 게 너무 많거든요 매일 같이 꾸역꾸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독립 서비스도 나오고 있는 거고 정말 우리도 거기 보면 정말 노가다가 많아요 막 코딩이라고 해서 여러분 개발자 이렇게 딱딱딱 짠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1년 넘게 노력해서 지금 베타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 완전 정식 서비스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도 꾸준히 노력을 하셔서 정말로 그 다음에 영어 이게 올라가는 게 5월이니까 아마 영어 독립은 신박사TV 구독자 대상으로 베타는 베타2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두 번째 베타는 아마 6월달쯤에 시작하지 않을까 커뮤니티에 공지를 해서 이거는 그냥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 선발을 할 예정이에요 선발을 저희 이제 1년 구독 모델이니까 1년 구독하신 분들한테 당연히 할인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것도 잘못된 거나 개선점 알려주실 분들을 중심으로 뽑고 그 다음에 영어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리겠다 영어 실력을 이렇게 해서 올리겠다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 그래서 그 사전에 테스트도 어마어마하게 할 거예요 뭐 지문도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 표시도 해야 돼요 베타1에 참여하신 분 다 하셨어요 영어 지문도 몇 개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이 이해도도 다 적으셔야 되고 사실상 시험 수준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거를 70점 넘으면 뽑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1점인 사람이 20점을 만드는 거고 20점인 사람이 40점을 만들기 때문에 그 참여를 성실하게 해주시는 분들을 뽑는 거지 점수를 높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베타2는 홍의사가 결정을 할 건데 아마 6월에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결정 나면 제가 신박사TV 커뮤니티판에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또 그것도 있네 영어도 여러분이 진짜 꾸준히 의식적으로 노력하죠 미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 딱이네 영어가 진짜 딱이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베타1에 참여하신 분들 정말 열심히 데이터로 다 남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이제는 데이터로 남았기 때문에 이제 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지 좀 보여요 이제 저는요 그런 관점에서 또 미친 경쟁력을 여러분이 또 영어 측면에서도 제가 쌓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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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